여러분 저희 오실 거 알고 계셨어요? 아 진짜요? 앞에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언제 알고 계신 분 트리플스 나이스 고마워요 대박 최고 감사합니다 대학 축제라서 그런거야 잘 모르겠어 사실 단독 대학교가 저한테 조금 의미있는 글씨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 첫째 언니가 단독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니의 이 모교에 동생이 이렇게 와서 대학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다 눈에 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볼까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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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다 안녕 옆에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좋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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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마음껏 했으니 이리로 얘들아 저희가 너무 신나가지고 인사도 마음껏 했으니 저희 마지막 곡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지막 곡은 저희 크리스탈 라이즈 유닛의 타이틀곡 체리톡인데요 와 방금 나왔던 곡이에요 맞아요 방금 소개로 나왔던 곡인데 아주 상큼 발랄하게 또 무대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이가 후렴 부분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사비가 살짝 좀 귀여운데 하나 둘 셋 넷 붐 체리톡 체리체리톡 붐 체리톡 근데 혹시 따라 불러줄 수 있으신가요? 진짜로 그러면 같이 붐 체리톡 체리체리톡을 외쳐주세요 입모양 볼게요 자기도 볼게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프랜스 크리스탈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